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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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아이들이랑 주말에는 물놀이하거나 그냥 집에 있거나 그랬는데 막상 뭔가를 같이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신난 것 같아요 이제 포그스의 후예들이 되어볼까요? 오! 아니 갑자기 여기 이렇게 사격장이 있네요? 저희 마을은 총을 테마로 하고 전쟁을 테마로 한 체험장입니다 그래서 체험객들이 오시면 가족 간에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장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제품 한번 봐주세요 기가 막히죠? 조금 어설픈데? 괜찮습니다 어설프요? 제가 만점 맞춰드릴게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온거죠? 말만 스나이퍼 아닌가요? 우와! 너무 잘 맞췄는데요? 뭐야! 저 여기 좀 이런 사분한 기질이 있나 봐요 운인가 실력인가? 다음 사격 볼까요? 우와! 선생님! 보셨어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심장 바로 나오잖아요 진짜 뭘 해도 잘해 그렇게 자신 만만하시니까 실전으로 도전해보시겠어요? 너무 좋죠! 바로 가시죠! 본격적인 서바이벌을 위해 옷을 갈아입는데요 처음 입는 아이나 군복이 친숙한 군필자라 설렙니다 보호장비는 필수 완전 무장해 필승입니다 저희는 실제 비판총어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완전 주의상은 연신해주시고 저의 안전수칙을 지켜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와! 긴장 100배! 이제는 실전이다! 무기여! 잘 싸우자! 갓두렁 옆 전쟁터에는 적군을 살필 요새도 있고요 자신을 엄호할 피난처도 있습니다 일촉즉발! 적과의 대치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과연 오늘의 승리팀은?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진지할까요? 현대기, 현대기 한번 받아 오케이? 화이팅! 나아! 나아! 파이팅! 3, 2, 1, 출발! 장경 캡션! 우와!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 한가운데로 용감하게 나갈 때 스텝이 꼬이면 곤란? 몸을 숨기고 적군을 향해 장전! 탱탱! 국토 방위를 위해 어설프면서도 진지한 현장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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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우와! 진짜로! 우와! 제가 맨날 게임을 하다가 아니, 이렇게 실제로 와서 하니까 너무 시간 나고 진짜 점수를 하는 것 같아요 야! 아! 아! 아, 맞았다! 아, 갈고 갈게요 아, 이럴 수가! 아, 이런, 이런! 이럴 땐 빨리 목숨 리필해야죠 아, 시간 없어요 전투가 치열해지는 순간 지형짐을 이용해 싸움터에서 임하는 자세 대한민국 평화는 내가 지킨다 척군은 항복하라 그래서 결국 싸움에서 승리했다 와, 어머니! 같은 여자로서 너무 재밌지 않았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청아리 나가는 걸 봤을 때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누군가를 맞췄을 때 희열을 느끼셨나요? 어! 정말 좋았죠 스트레스가 확 풀렸습니다 유격은 솔직히 훈련받는 기분이라 재밌지는 않거든요 힘든 건 똑같아도 근데 이거는 힘들면서도 재밌어요 스트레스 다 풀리고 신나는 체험 후 촌캉스를 즐기는 저녁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야, 이거 서바이버를 너무 진심으로 즐겼더니 배가 너무 고파지는데요 아, 잠깐만 지금 저 빼고 맛있는 거 드시는 거 같은데요? 선생님!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딱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이런 곳에 오시면 바비큐 종대로 먹어주셔야죠 이야, 빛깔 보소 항아리에서 영롱한 자태 만들어 그릴에서 속살까지 익히며 그 맛을 더하니 하니야, 먹고 싶지? 하니야? 어머, 선생님! 너무 맛있어 보여요 침이 막 고여요 어떻게, 맛 한번 보시겠어요? 아, 진짜요? 진짜 딱 하나만 먹을게요 와, 대박!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훈연이잖아요 그래서 기름기가 쫙 빠지고 진짜 담백하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이게 향이 진짜 좋네요 녹는다, 녹아 한국인의 소울푸드 삼겹살과 항아리 쪽갈비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던 음식 나왔습니다 양손으로 잡고 뜯는 기술로 갈비 입안으로 모셔오시니 음식 해방 맞은 어머니들은 기쁘고 아버지들의 사기 짐작은 저절로 되며 리액션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멀쩡 역시 고기는 수풀이야 수풀이야 밥 안에도 여기서 알아서 차려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네, 맞아요, 천국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총각수가 와서요 서바이벌도 하고 가족들과 체험도 하고 총각수를 제대로 즐겼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색적인 총각수 즐기러 총댕이 마을로 놀이받으세요! 시골 농촌에서 머물며 즐기는 하루 신나는 일들 가득해서 사람들 마음 취향 저격하는데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도 만들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웃음만들러 총각수 떠나보세요 와 농촌에서 빵야 빵야 이 서바이벌 게임이라니 그러니까요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재밌겠네요 맞아 이 서바이벌 게임으로 온 가족이 즐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 표정이 행복해 보이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총대위가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이 포수를 뜻하는 우리말이었네요 옛날에 포수들이 많이 살아서 총대위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전동준 장군의 피체주로 역사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즐겁고 의미있게 총칭스를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요 한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전북 농촌여행 참참을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네 전북 농촌여행 참참에서는요 역사면 역사, 힐링이면 힐링, 체험이면 체험 다양한 총칭스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니까요 알찬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로도 풀고 휴식도 얻고 농촌 입장에서는 활력이 돌아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북 농촌여행 많이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여행의 즐거움이라면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음식 딱 하면 음식의 본고장 저는 전주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사실 맛솜씨가 너무 좋아서 자랑할 곳들이 참 많은데 우리 전주에 돌솥밥 명인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네요 야 이 돌솥밥이 따뜻한 돌솥 한 그릇에 이 밤, 은행, 배추, 영양가 있는 것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한 끼를 먹어도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게 바로 돌솥밥인데 오늘 소울푸드의 주인공 돌솥밥 명인, 임복주 명인 만나봅니다 네 돌솥밥 명인의 소울푸드는 과연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명인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40년을 넘게 해왔으니까 돌솥밥은 내 인생이나 마찬가지지 대한민국 최고의 돌솥밥을 짓는 전주 음식 명인 임복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때가 어떻게 간지를 모르고 그게 말이요 감자 좋은 것밥 진짜 좋네 좋기는 좋네 네 좋아요 진짜 이건 돼지고기 볶아 먹어 고기 왜 안 먹고 버섯 먹어 이렇게 준 거 네 그러면 좋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른데 여기 야채 이렇게들 많이 있어도 일을 멀어 한 번 다니면 나는 이렇게 두 번 바꾼 데도 없어요 햇빛 보고 바람 쐬고 그런 야채들 종글로 써야 돼요 나는 그게 항상 야채도 좋은 거 쌀도 좋은 거 여기 잠깐 들려가지고 도라지 신청하고 가야 돼 여전하시네 이쁘네 아이고 여전한 게 뭐야 지금 나 한 번 죽었다 살았어 그래요 응 그거 한 40박스만 하려고 직원들도 주인 따라서 나이가 들어갖고 힘들 조금씩만 한 번에 7, 80개씩 하려고 했더니 조금씩만 갖고 어찌야 힘들어서 못 들었다고 내가 30대 지금이 74년이니까 43년 됐어요 그러면 30대인가 그때서부터 시작했어 이게 지금 작년 거거든요 된장이 근데 이런 색깔은 참 이쁘죠 할수록 더 하고 싶어 내가 성취욕이 있잖아 이 된장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럼 된장을 갖고 가서 대통령상 받고 올 때는 그 기분이 어쩔겠어 쌀도 보고 네 쌀액이 하나 되었어 쌀액이 변해라 힘듭니다 요 아침이 시천년보다 더 좋네 20몇 년은 거래했어도 들어올 때마다 긴장된다고 이게 쌀 이렇게 보시면 진짜 저희 쌀액이 없이 빼야 되고 그게 최고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할 때마다 긴장됩니다 만약에 쌀이 안 좋아가지고 반도막짜리 쌀액이 밥이나 그런 것인지 나와봐봐 벌써 한두 사람 얘기해서 손님 짜고 봐봐 이게 쌀감 문제예요 비싼 거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쌀을 한 이 정도만 씻혀서 당부나 그냥 아무튼 이렇게 물 부숴놔 그래서 뭐 들려고 그런가 뭐 들려고 그런가 생각을 하면 할머니가 입맛 없다고 하시면 그 노란 냄비 그 냄비에다가 그 불어놓은 쌀을 거기다 올려놓고 면딱 불에다 올려놔 그래서 한 30분 있으면 밥이 조금 기가 막히게 들어 냄비밥 그런 거 다 간장 장떡에서 금방 떠다가 파죽게 송송송 쓸어놓고 참기름 한 방금 떨어지고 왜 그렇게 그 밥이 맛있어 밥이 그냥 목에서 꿀떡꿀떡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 장사 끝나고 들어가면 밤 갔어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그러면 새벽 3시나 되면 그때 자 그리고 한 6시나 되면 시작 나가고 애쓴 거 같아 나도 내가 생각해도 나보고도 내 자신이 생각하면 참 애썼다 장하게 잘 이기고 그 어려움들 다 이기고 살았구나 그러지 약간 목에 딱 맥히데 처음에는 먹고살기 위해서 했고 그렇게 고생하던 40년동안 밥을 한 엄마만 봤었고 졸습밥이 엄마 밤이고 네 엄마예요 제가 애를 낳은 지 이제 한 80일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젖을 빨리다 보니까 많이 허기지기도 하고 오늘 점심에 뭐 먹으면 좋을까 했는데 절습밥이 생각나서 이렇게 애 데리고 왔습니다 전주에서 꽤 오래된 그 지역 토착 음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의 한 40년 넘게 하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음식도 영양가도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고 하여튼 먹을수록 땡깁니다 손님들이 지금 이 시간인데 손님들이 식사하고 가시면서 아주 잘 먹고 간다고 하시면 서로 웃으면서 잘 가라고 그냥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손도 빠이빠이 해주면서 잘 가시라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할 때 그때가 행복해 모르는 사람도 바로 내 가족 같은 사람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할 거예요 아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할 거예요 아마 아이 동생 오랜 한 번이네 오랜만이 있어 잘 지내고 잘 지내지 괜찮고 살이나 지금도 아직 50일밖에 아니 59일밖에 안 됐으니까 한 5개월은 더 아프어야 한다면서 모르지 최사 때문에 우리가 어저간하면 같이 만나려고 우리여 같이 만나서 이 얘기하면 그런 얘기밖에 할 게 더 있어요 너무나 걸린다고 엄마랑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아서 우리 마음에 참 걸린다고 용돈한 분도 넉넉히 들을지도 못하고 지금 같으면 좀 할 수가 있는데 벌써 하고 싶은데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거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있어 돌솥밥을 일으키리라고 대단한 사람이지 무지현이 말하자면 몸도 고생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쪽으로도 고생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먹고 면 아픈 뒤만 생기지 않느냐 젊어서 고생하니까 감독님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면 사진 한 장 찍어줘요 아이고 배고파 이제 우리 칼국수 먹으러 가게 칼국수 먹으러 가게 칼국수 먹으러 가게 한지락 칼국수 4개에다 수제 왕만두 하나 맛있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울 때 드세요 예예 그전에 이 칼국수 먹을 때면 술집밥을 생각하잖아 술집밥 호박잎 깔고 호박잎 깔고 호박잎 깔고 호박잎 깔고 하랍 세 단에 튀기기 네 내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지만 그것도 휘지가루 음식이지 맛있단 게 보습밥도 먹으려면 어머니가 생각나는데 이 칼국수를 먹어도 어머니 생각이 나요 이렇게 딱 손으로 밀어갖고 그전에는 가마솥에다가 불떼서 불떼서 칼국수 그릇을 우리들 막 일만한 그릇으로 한 그릇씩 떠서 주면 그 먹었더니 배불리라고 막 우리들 배불리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엄마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지금 내가 엄마가 되어보고 할머니가 되어보니까 그 생각이 나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항상 집에서 손님들한테 밥만 해 주다가 이렇게 나와서 먹으면 역시 남이 해 주는 음식도 참 맛있어요 예 예 우리 집에 오신 손님들도 우리가 해 드린 음식을 드시려면 저처럼 맛있다고 그러시겠죠 음식 명인이라고 하면 고급스러운 음식 또 뭐 좀 이상한 음식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찾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소박한 데는 처음에 기본이 소박했었어요 여기 와서 먹으니 얼마나 좋아요 맛도 있고 소박한 음식부터 맛있어 땀나게 동생은 땀나게 먹었네 잘 먹었네 맛있게 맛있게 잘 먹었어 요즘은 땀나게 먹는 음식이 있어 어디가 얼마나 여태 나이를 물론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는데 이 무릎 관절 수술하고 나면서 그때 내 나이가 70이 넘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었어 그전에는 한 50으로 알았거든 앞으로 남은 생이 있으면 명인이라는 짐이 무겁게 없게 있으니 헛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죠 이 돌솥밥 명인의 소울푸드는 바지락 칼국수였네요 그러니까요 임복주 명인에게 돌솥밥과 바지락 칼국수 이 두 음식의 공통점은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추억이 있는 음식이었네요 맞아요 명인께서 어머님에게 받았던 사랑을 손님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래서 가장 듣기 좋은 인사가 잘 먹고 갑니다 이런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임복주 명인이 딸에게 음식 솜씨를 전수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말이 정성이랍니다 이 음식이 정성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손님이 가장 먼저 알기 때문에 정성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손님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정성을 지켜가는 일이 정성이 오랜 기간 사랑받는 일이라고 비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비단 음식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통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 말이 전통을 이어온 농악에서도 통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객의 사랑과 호응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에서 현대까지 그 노력을 이어온 임실 필복 농악 지금 한번 만나러 가봐야죠 이 필복 농악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이고 국가 무형 문화지잖아요 그 가치는 이미 인정받았는데 현대와서는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궁금하시죠 네 꽹과리를 치며 상모를 돌리는 춤추는 상쇠 동행 열두 번째 이야기 전통 연희극이 현대와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이라고 합니다 얼쑤 전북가락에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얼쑤 전북가락 소리의 고장 전라북도 한가운데 있는 임실에 신나고 감동적인 공연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어떤 공연일지 임실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바로 춤추는 상쇠 개막 공연 당일 필봉산 아래 자리 잡은 조용한 필봉 문화촌이 흥겨운 소리들로 가득 찹니다 춤추는 상쇠는 일반 풍물꽃 형식과는 다르게 뮤지컬 형태로 다채로움을 더했다고 하는데요 어? 저 호랑이 기운을 가진 분은 누구시죠? 이때 이때만 감정선을 정말 함께 잡아줘야 돼 이때는 웃으면 안 돼 이 대목에서만 지금 너무 설레고요 제가 너무나 관객들 앞에서 서는 거에 대해서 강한 긍지가 생깁니다 대학생이다 보니까 필봉 여기 단체에 와서 공연하는 게 쉬운 경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긴장도 많이 되고 관객들 보는 것도 오랜만이라서 긴장되어도 좀 참고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 이번 공연의 총 연출을 담당한 인간 문화재 양진성 감독님이시군요 그런데 이 공연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이제 한옥 상설 공연 벌써 12회째에 맞는 춤추는 상세 동행이라는 공연입니다 어? 춤추는 상세 동행의 내용은 저희 500년 역사를 지닌 필봉 농화계에 전승 과정과 과정을 지켰던 고 양순용 상세님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 현대 연의극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아 정말 흥분됩니다 지금까지 많이 준비를 해왔고요 그렇다 보면 정말 올해 더욱더 새롭게 준비한 공연인데 이 공연은 정말 대한민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필봉쇼단 말의 멋진 공연입니다 필봉 필봉 화이팅! 드디어 개막식 공연 시작 직전 공연장이 관객들의 설렘으로 가득 찼네요 대사 한마디에 웃고 즐기는 관객들 신명나는 공연의 흥은 대폭발하는데요 와 이렇게만 봐도 신나는데 직접 보면 얼마나 더 신날지 저도 이번 주말에 바로 보러 와야겠는데요 점점 공연은 클라이막스로 향하고 봉핀 아버지! 봉핀 아버지! 예전 모습 그대로 재현한 상여 문화에 슬픔과 진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배우의 연기에 그대로 동화되는 관객들 이게 다 배우분들의 명연기 때문이겠지요 정말 그 상여를 이렇게 보내고 하면은 이건 내가 연기로 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막 폭파쳐요 그래서 하여튼 매해 할 때마다 제가 너무 그냥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슬픔은 있는 거야 네버 크라이 슬픔은 이제 그만 이제는 축제를 제대로 즐길 차례 농악이라는 게 대단히 집단 예술이거든요 그다음에 여럿이 함께 뭔가 신명을 도모하는 예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촌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꼭 함께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될 문화 중에 농악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 마당은 삐틀어졌어도 장고는 바르게 처라고 막 말씀을 하시고 선생님 구선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농악은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데 화합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로 지키려고 노력했고 보다 많은 공연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공연 안에 담긴 수많은 의미와 노력이 있고 전통을 재현하고 전승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노력을 제대로 즐기고 지켜보는 관객이 있기에 올해도 멋진 공연을 보여주는 필봉 문화촌 공연단 얼씨구 좋다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필봉 동학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보러 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또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과 공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필봉이 있는 곳에 농악이 있고 농악이 있는 곳에 필봉이 있다 나이 성별 상관없이 모두가 즐기는 축제 이번 주말에는 필봉 문화촌 어때? 좋아! 필봉으로 놀러 오세요! 이 라벨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멋지고 당당하게 만들죠 심지어 자부심까지 잭시미스 라벨에 담긴 레벨의 차이 어나더 라벨 잭시믹스 뭐부터 사야 할까 기대되던 모든 게 처음이라 설레던 모처럼 큰 마음 먹었던 새로움이 시작되는 하우스 모던하우스 허실 누런 얼룩과 꿉꿉한 냄새 세탁기 악취의 원인은 피부 높은 해결은 허실 딥클린 새로워진 구중효소가 누런 얼룩 제거는 물론 더 깊게 작용해 세탁조까지 뜨끗하게 옷은 상쾌하게 허실 딥클린 나는 마블로 악마 나 어디 설레 입체적인 매운맛의 악마의 레시피 마블로 악마 수요일 저녁 네 수요일 저녁인데요 이 시간대 은근히 좀 피로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이게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특히 수요일 일주일에 중간쯤 오면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조금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게 통계로도 나오더라고요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은 4위로 높고요 여가활동은 28위로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힘들고 피로하게 느낄 때 뭔가 힐링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를 떠나면 됩니다 기운 없고 나른할 때 고나다라고 하는데요 고나다고 느껴질 때 그 피로를 싹 날려버리는 노 고난 여행 지금 따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상부터 청송으로 떠나는 노 고난 여행 무엇으로 피로를 풀어주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즐겁기 위해 떠나는 여행 그런데 막히고 답답하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아우 안돼요 안돼 생각만 해도 지쳐요 지쳐 아우 노곤하다 노곤해 노곤 먼 길에 지치고 시달려서 생긴 피로나 병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여행지는 몸과 마음이 편한 곳을 고르는 게 정답 아닐까요? 노곤한 여행 아니죠 이제는 노곤한 여행 떠납니다 푸른 자연을 연상케 하는 청송이란 이름에서 느낌 팍 오지 않나요? 오늘도 힐링코스로 편안하게 모십니다 이동수단은 시내버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버스 요금이 얼만가요? 무료입니다 청송 군민들은 무료구나 그래서 어머님이 그냥 타셨군요 어우 좋겠다 청송 군민분들은 저도 청송 군민이 아니에요 얼마에요? 청송에 타시는 모든 군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무료입니다 오! 청송 군내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누구다 다 무료! 누구에게나 정말 무료라니요? 이것이 바로 노곤한 여행의 클라스입니다 반응도 뜨던데요 시내버스 이용객이 전보다 20% 늘었단 말씀 국민들의 발이 되는 이 시내버스가 무료니까 청송 군민들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청송을 찾는 관광객들도 이 시내버스를 타고 청송의 유명한 관광지 맛있는 먹거리 다 만날 수 있으니까 더 좋고요 저도 오늘 시내버스 타고 여행 갑니다 주머니가 가벼워도 좋은 청송 여행 첫 번째 코스 바로 여기입니다 물멍과 순멍을 동시에 청송의 지지 명소인데요 길이 완만해서 5분만 걸으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발 편한 세상이죠? 여러분 눈이 정말 편안해지고요 숨을 쉬기 정말 좋습니다 공기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푸르름을 벗삼아서 잠깐 올라왔더니 이렇게 멋진 주산지가 저를 반겨줍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주산지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가진 주산지 조선 경종 때 만든 인공저수지인데요 버드나무가 물속에 잠긴 신비로운 풍경 덕분에 인생샵 명당으로 통합니다 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이 푸릇푸릇한 푸르름이 산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물속에도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 바로 주황산 주산지입니다 이번에는 이미 즐거운 곳으로 가볼까요? 청송의 대표먹을거리 백숙을 빼놓을 수 없겠죠 화면을 뚫고 나오는 이 영롱한 차태 여러분 눈과 발이 편하고 숨쉬기 편한 곳이 나오니깐요 이 입이 즐거운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냄새 너무 좋습니다 맛있는 냄새 긴 말 필요없이 바로 맛좀 보겠습니다 진정한 맛잘알이라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게 본능 오늘도 야무지게 이 순간을 만끽한 뽀글이 최기장 이러니 녹은을 틈이 없습니다 음 이거 안되겠습니다 사장님 불러야겠습니다 사장님 네 아이고 사장님 빨리 좋으시네 아니 사장님 아 지금 이 도대체 이 백숙에다가 뭘 어떻게 하셨길래 백숙이 이렇게 국물이 진하고 깊은 거예요 청송 닭이 약속물로 끓여서 닭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황기라든지 엄나무, 뽕나무, 능이 버섯을 넣고 끓이니까 국물이 더 깊고 진합니다 여기에 퍽퍽한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다진 뒤 특제 양념으로 맛을 낸 닭불고기 백숙과는 때로야 될 수 없는 찰떡궁합을 자랑한다고요 자 여러분 청송에서 백숙을 먹을 때 이 닭불고기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약수 한방 백숙과 닭불고기 맛보러 오세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노곤할 수 있는 또 다른 여행지로 환상합니다 여러분 여행이 별거 없어요 보고 먹고 쉬고 마무리는 쉬어야죠 노곤한 여행 노곤한 여행 마무리는 노곤하게 가시죠 보는 것만으로도 개운함 그 자체 노곤함을 노곤하게 풀어줄 마지막 선택은 온천욕입니다 뜨근한 물에 몸을 맡기면 묵은 필요까지 싹 안녕하세요 청송 여행 오셨다는데 잘 오셨습니까 소문나보네요 편안하게 즐겼습니다 청송 시내버스 타고 무료로 청송의 벌거리 먹거리 쫙 즐기고 왔더니 몸이 다 좋은데 몸이 살짝 노곤하네요 제 온천수는 pH 농도가 높은 온천수이기 때문에 미끌미끌하고 근육통에도 좋고 모든 피부 질환에도 좋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청송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서 우리 온천에서 피로 싹 풀고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물이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바로 입수 가야죠 부들부들 온천수가 피부에 닿는 매끈한 느낌에 바닥에서 물을 퐁퐁 올려주는 안마 기능까지 바로 이거거든요 아, 정말 노곤, 노곤합니다 아, 좋아 노곤한 여행의 마무리 건강 온척까지 접수 완료 뽀글이 초기장에 숨길 수 없는 저 표정 아유, 아유, 물참이 없네요 암마 타기라서 그런지 뭉친 근육까지 싹 흘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물에서 슬기다 갈 테니까 감독님 먼저 가세요 네, 먼저 가세요 발이 편하고 숨쉬기 편하고 눈이 시원하고 입이 즐거운 청송 피로할 거라 주말 여행은 넉넉넉 청송으로 핸들 돌리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인데 건강 온천으로 피로까지 푸는 이 청송 여행 아주 잘 봤습니다 이제 산으로 여행을 다녀와봤으니까요 바다 여행도 한번 떠나볼까요? 우리가 경주하면 불국사, 첨성대 이런 관광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경주에 바다소리를 들으면서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간포항이라는 곳인데요 멋진 등대도 있고 레트로 감성, 물씬 느낄 수 있는 핫플레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우리가 아는 경주와는 또 다른 모습의 경주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간포항으로 떠나보시죠 속깊은 여행, 오늘의 목적지는 아름다운 동해를 품은 경주 간포로 찾아왔습니다 속깊은 여행 시작해볼 텐데요 오늘 속깊은 여행, 여행지 어딜까요? 위에 바다가 보이시죠 우리가 바다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경주입니다 맞아요, 경주에서 파도소리를 듣는다? 의아하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있으실 거예요 더불어서 그냥 바다가 아니죠 뒤쪽에 보이는 간포항은요 사실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항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간포항이고요 또 일제강점기 때는 경주보다 간포의 인구가 더 많은 만큼 이곳이 어촌마을로 흥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천년 역사의 경주에 바다가 있다 그런데 그 바다에는 재미와 역사가 있다 지금부터 속깊은 여행 투어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간포항의 시작으로 일제강점기와 근대사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공간들과 젊은 감각으로 새단장한 이색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간포 여행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아름다운 바다 풍경과 함께 색다른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송대말 등대입니다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곳은 어떤 매력이 숨어 있을까요? 잠깐 느꼈지만 경주의 바다가 있다가 아니라 경주의 바다는 좋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은 송대말 등대라는 곳이에요 첫 번째 픽이세요? 첫 번째 픽이죠, 저희 첫 번째 픽이고요 송대 소나무가 있는 언덕 깨끗 여기는 예전에는 송나무가 엄청 많았는데 사실 간포항은 우리 포항항 그리고 구룡포항 울릉도의 도동항과 더불어서 일제강점기 때 지정항으로 지정될 만큼 여기는 업전진기지 즉 수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선이 많고 등대의 필요성이 있었겠죠 옆에 지금 바로 보이시고 있죠 저게 뭐냐면 등대가 있었던 건데요 지금 보이는 구조물은 일제강점기 때 등대의 어떤 기반부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또 등대가 하나 생겼고 지금은 또 이쪽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등대를 활용한 빛체험관이 만들어졌거든요 등대를 활용한 빛체험관 그렇습니다 송대말 등대 빛체험 전시관은 등대의 불빛을 모티브로 빛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바다 풍경과 함께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색다른 미디어 아트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감포항 안쪽 마을로 들어오면 집집마다 해국 그림이 활짝 피어있는 해국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이주어촌이 형성되면서 생긴 적상가옥과 근대 건축물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이색적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골목의 정취가 물씬 물씬 막 묻어나는 것 같죠? 정말 좋네요 요즘은 사실 골목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개발회라는 명목을 다 그냥 밀어버리고 새것 그냥 빤들빤들한 것만 좋아하는데 사실 이렇게 골목으로 굽어지고 조금 둘러가고 하면서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은 그런 매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그 매력을 제대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감포에서 선택한 제 픽이 바로 이 골목길을 비롯한 감포의 길이에요 걷다 보면 느껴지는 길들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포는 조금 특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라 천년, 경주 천년, 신라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감포 안에는 사실 100년이 넘은 항구가 있고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여러 적상가옥을 비롯한 다양한 것들이 길길 속속에 묻어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흔히 이제 그건 이제 근대 역사가 되잖아요 우리가 신라 이후에도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고 또 일제강점기도 있고 이런 역사들이 다 켜켜 사여서 이런 어떤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라 시대 때의 경주만 생각하는데 내륙 중심에서 바다의 경주도 보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근대 역사의 경주를 이곳 골목에서 느낄 수 있네요 이 길을 조금만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서 걷다 보면 실제로 수많은 적상가옥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옛날 일제 방식의 건물들도 눈에 많이 들어오고 그러한 곳들이 그냥 거스란히 많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경주는 신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포 골목길의 매력을 느꼈다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감포의 근대 역사를 간직한 채 레트로 감성으로 재탄생한 핫플레이스 감포 최초의 목욕탕이었던 곳을 리모델링한 일명 목욕탕 카페가 바로 그곳입니다 감포 지역의 유일한 목욕탕이었던 신천탕이 공간 재생 사업을 통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거죠 와 참 독특한 곳이죠 조금은 특별한 픽을 제가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벌써 장소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도 저희들이 좀 이렇게 마을 뒷길 걸었잖아요 골목길을 걷고 와서 좀 쉬고 싶다 생각했는데 딱 정말 적당한 곳이 온 것 같아요 물이 없지만 마치 뭔가 휴식이 되는 듯한 노래가 그냥 따뜻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게 감포 지역에서 가장 최초에 있었던 목욕탕을 공간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바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옛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또 잘 살린 것 같아요 목욕탕이라고 하면 아마 그 시절에 그 지역 사람들한테 가장 큰 휴식처였겠죠 맞아요 지금 또한 또 다른 세대가 세대는 바뀌었지만 지금 세대의 또 다른 휴식처로 태어난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느껴져요 여기 뒤쪽 보세요 이게 사물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다 이렇게 키패드로 해가지고 비밀번호 누르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끈으로 돼가지고 기억나시죠? 저게 고무가 늘어나서 손목에 안 끼워지면 아예 그냥 허벅지까지 어릴 때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게 그대로 있네요 정말 신기하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목욕을 해야 칠해진다 오늘 우리 뗀수근 어디 갔어 뗀수근 등 내세요 제가 오늘 아주 시원하게 광포에서 그동안의 세상에 묵은 떼들을 센스 반점 인테리어도 매력적이지만 그래도 이곳은 카페인 만큼 커피 맛도 기본이겠죠 부표라떼, 산내 어소오국 등 경주 로컬의 맛과 분위기를 살린 시그리처 메뉴들이 인기인데요 젊은 손냄들이 이렇게 가득한 것만 봐도 커피 맛을 짐작할 수 있겠죠 뭔가 의미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많이 오고 청년들이 많이 즐기고 더불어서 이곳은 청년들이 만든 곳이기 때문에 점점 뭔가 더 젊어진 느낌들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청년들이 만든 거죠 역시 저 감각이 있다 그게 이제 어떤 오래된 목욕탕이잖아요 우리는 목욕탕이 목욕탕만 생각하는데 지금은 정말 다른 문화공간 목욕탕도 이래 변할 수 있구나 라는 데서 청년들의 감각이 곁들여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청년이 떠나서 어떤 지역이 소멸이 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어떤 이렇게 청년들의 감각에 의해서 다시 청년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롤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하면 젊고 새로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사실 이 공간은 오래된 공간이거든요 오래된 공간에 젊음과 청년과 활력이 들어온다는 거 그런데 그게 잘 어울린다는 것이 바로 이곳의 장점 제가 이곳을 택한 피규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주시 감포읍으로 떠난 속깊은 여행 어떠셨나요? 아름다운 바다와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볼거리 풍성한 여행지 바로 감포입니다 네, 감포항을 보면서 우리 지역 군산이 생각나더라고요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비슷하고 이 바닷가 마을의 해국길 벽화를 보면서 군산의 말랭이 마을도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감포항 보면서 군산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요? 그런 김에 이번 주 군산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군산에서 군산 수제맥주 앤 블루스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네, 독일 옥토버페스트 비견되는 이 축제 현장에서요 해지는 서해 풍경과 수제맥주의 맛을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산에서 생산된 보리로 만드는 수제맥주 지난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름에는 시원한 맥주도 좋지만 뭐니뭐니 해도 수박이겠죠 그렇다면 고창으로 가셔야 돼요 고창 복분자 앤 수박 축제가 이번 주 주말부터 여러분이 기다립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름난 고창수박 저는 이미 사실 맛을 봤거든요 아, 역시나 올해도 정말 달고 맛있더라고요 고창은 수박뿐만 아니라 복분자도 유명하니까 네,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개최돼서 농가 소득이 뿜뿜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행 가는 달 6월답게 정말 놀거리, 즐길거리가 정말 풍성하니까 이번 주말 계획 즐겁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북이 참 좋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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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